희철이네. 신동아. PC방! 둘 셋! 그게 뭐야? 이거는 뭐.. 진짜 이건.. 루다. 광수 선배님이랑.. 그렇네! 정답! 자 우리 레드 1,75! 하셨다, 상현 씨. 우와! 맞네? 맞다. 1등이니까. 우리는 먼저.. 우리 옆에서 부담하네요. 근데 이렇게 바래야 돼. 쳐다보실까요? 자, 우리 앉아서 자! 벌칙 아니야, 이 정도면? 자, 우리 루다가 시계분도 이렇게.. 맛있겠다. 자,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자, 뭘 드셔보실 거예요? 제가 긴말을 지금 하나 먹었는데요. 네. 정말 맛있네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드시고 싶으신 분 있나요? 자! 성대모사 모창 이런 거 있어요? 혼내는 사람? 아니 뭐 자동차 소리 뭐 이런 거. 지금 갑자기 자동차 소리를 생각해. 오도하이 소리? 오도하이 소리? 시작! 조현! 반기 냄새나! 반기 꼈지, 너! 이 정도엔 물방기인데? 자, 여름이 먹고 싶어? 네! 아, 그럼 하나 드세요. 그냥 먹으면 되지, 먹고 싶으면. 조현이 먹고 싶어요? 네. 개인 기약 먹고싶어요? 너무 가만히 집어먹는데 손 나쁜 손 어떡해 이렇게 착해 좀 배워요 그냥 대왕님 그냥 먹으면 되지 먹고 싶으면 냄새만 한 번 맡아보면 안 돼? 아 맛있겠다 튀김이 진짜 맛있어 튀김 맛집이야 그냥 먹자 튀김이 미쳤어 자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더 준비했어요 자 떠주세요 어머 너무 먹었는데? 아 네 제가 또 난리나죠 자 여러분 기다리세요 자 잠깐만 조연씨 응 인서트 좀 찍을게요 잠시만요 잠깐 내려 놓으세요 여기다 너무 맛있었어 이거 뭐예요 이거? 야 먹기 전에 인서트를 따야지 이게 뭐 기다리세요 제가 또 찍어드릴게요 너무 맛있어서 자 그러면 신동왕 조연이가 먹는 것까지 하나 따고 이렇게 와서 루다 여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와서 봉상이 입속까지 다 찍어버려 자 먼저 조연이부터 맛있게 먹어줘야 돼 이거 너가 먹던 거 아니야? 이 새끼 찍어먹던 거를 남기네 이 자식 형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자 한번 먹을까? 어? 진짜 부끄러워 음 으음! 으음! 맛이 어때? 응! 나도? 응 머리때문에 아 먹는거 이쁘다 으음! 저희한테 버려야 돼 여러분 맛있다고 한 마디 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! 선물이 스피커랑 블루투스 이어폰! 와 그러면 제일 많이 버틴 사람부터 가져가고 싶은 선물 가져가게 하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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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별로 없는데 가야지 우와! 여기 좀 내려서 숨어있을까? 그래 그래 좋아요 우와! 진짜 크다 여기도 사람 있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네 잘 숨어야 돼 아 네 총 이건 어디서 숨어야 돼? 나는 여기 이런데 바로 튕긴 것 같은데? 나는 버림받았나 봐 너 얘 가르쳐주겠어 아 안돼 안돼 여기 사람 많다 어차피 존버라서 누굴 죽일 필요가 없어 근데 원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이 있어도 잡지를 못해 어차피 총이 있어도 잡지를 못해 어차피 원 안으로 들어와야 돼 되게 스타일이 여긴 거칠게 하고 두 분은 부드럽게 하는 게 아 근데 저 아무것도 없어야지 침착하게 하고 여기는 뭐야? 게임을 하면 사람의 성격을 약간 대변하는 거 아악! 오! 으악! 왜 그러세요? 네 님들 여기 있나요? 어 은근 박빙인데? 지금 다들 진짜 꼬름한 자리만 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 자리라는데 아 근데 나 참을성이 없어서 막 나가서 막 싸우고 싶고 저도요 싸우고 싶어요? 싸우고 싶은데 죽으면 또 안 돼요 완전 여포라 조심해 이제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 무서워 뭔 말 있어요? 근데 이거 뭐야? 애들이 게임을 잘 하긴 하는 애들인데 왜왜왜왜? 할만해요 기다려봐 어딨어? 팀원을 버리고 도망치던지 치던지 아이씨 도망가 아 짜증나 게임을 하면 사람의 성격을 약간 대변하는 거 네 네 네 여기 있었네 누나는 도망쳐야 돼 안 돼 죽었다 죽었지마 전멸 완전 됐구나 우리가 졌다 너네 둘이서 1, 2등만 정하면 돼 우와 그렇게 됐구나 그럼 너 죽이면 돼? 자 여기도 생윤씨가 여기 등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 어디로요? 앞으로요? 누다 3등 확정 3등 3등 근데 막 가요? 가 막 가 오메오메 막 가 내가 1등하게 왜? 근데 여름이가 게임 제일 못 한다더니 여름이가 제일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난 몰라서 우리 잘하네 둘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둘만 아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아 딱 출마 플레이어가 없는 거 아니야? 둘 말고 둘이 붙는 거예요 우와 위치 봐 와 얘 위치 맞아 나 둘이 경쟁이지? 아 그러네 오빠가 오빠 죽여도 되는 거예요? 오빠 죽여도 되는 거예요? 안 죽여도 돼요 팀은 안 될 거야? 뭐라고? 팀은 안 돼 팀은 안 돼 팀은 안 돼 팀은 안 돼 왔다 여름아 왔어 여름아 왔어 올라가 올라가 어디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요? 어디로 올라와 올라갈 줄도 모르는 애가 제 노래에 버티고 있어요 올라갈 줄도 모르는 애가 제 노래에 버티고 있어요 올라갈 줄도 모르는 애가 어? 여름이 캐릭터가 그거야 부활시킬 수 있어 맞다 어 눈 맞췄어 쟤도 초보야 심지어 야 쏴버려 또 한 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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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쏠지 몰라 한 번 한 번 오케이 어 아 아파 어떡해 알 알 알 없어 나 총알 어 망했다 오빠 저 총알 없어요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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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요 주먹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먹 주먹을 쥐고 때려요 야 여름아 아니 진짜 주먹도 알고 형도 총알 없네 자 이거 먹어 네 발밖에 없다 야 아 진짜 쟁취하다 조심히 싸 네 발밖에 없어 네 형 상금이 1억 걸렸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야 이제 둘 중 누가 먼저 죽느냐 상금 1억이에요 이거 죽으면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만하니까 이거 먹어도 되나 1등 했으면 좋겠다구요? 1등 했으면 좋겠다 오 6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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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동이 형이 역시 게임을 좀 더 해봐서 오 오 오 오 오 오 어디 있어요 뭐 어디서 쏴 너무 살릴 수 있다는데 여름아 어디에서 야 여름이가 이기겠다 아무 생각 없는 게 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쟤 아무것도 안하고 너 거기 썼지 아니야 끝까지 해봐 너 1등 할 수도 있어 아 근데 팀은 살릴 수 있을 텐데 얘 궁극기 아이템 먹는 거거든? 근데 조금 단점 있어 저게게 네 위치를 알리는 거 나? 나? 그게 단점이야 끝내고 싶어서 저게게 너의 위치를 알리지 뒤를 보고 올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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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빨리 먹고 빨리 왔다 빨리 왔다 빨리 왔다 빨리 왔다 빨리 왔다 이건 조현이가 죽였다 거기에게 이 위치를 알리는 거 자 여름이 승리 아쉽다 자 여름이 부터 상품으로 아쉽다 여름이가 뭘 고르냐에 따라서 다음 사람 나지 다음 사람 2등 자 가운데로 자 여름이 부터 자 건강과 귀를 가짐이냐 자 이건 또 게임 세트에요 마우스와 번지와 이어셋까지 자 이거 문선 이어폰이에요 자 5초 만에 안 고르시면 패스에요 5 4 3 2 1 땡 땡땡땡땡땡 땡땡땡 자 여름이 이거? 이름 이거 이거? 이게 아니에요? 이거? 나? 내 전화번호? 본퀴즈요 본퀴즈 본퀴즈 네 여름이 축하합니다 자 자 둘 중에 어떤 세트를? 아니 제가 이거 방금 꼈던거죠? 네 맞아요 껴보니까 좋더라구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꼈던 이거 이거 세개 세트에요 진짜요? 아까 꼈던거? 그럼 저거 뻑뻑하셔야 돼요 네 뻑뻑하셔야 돼요 번지 그리고 이어세까지 와아아아아아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조현이는 조현이는 어떤걸 선택할까요? 컴백이 얼마 안 남았으니깐 건강하라는 의미에서 상의는 두 개 먹어야 된대요 언니는 건강을 챙겨야 되세요 그거 드시면 어떡해? 돈 내세요 아 아직 상 받은 거 아니잖아 오 맛있다 진짜? 집으로 따로 보내드릴 건데 자 이거 고르시겠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갑자기 나왔나 축하합니다 장난 녀석이네 저거 이거 봉상이 그래도 알바비로 미안하다 우리가 뭐 많이 못 챙겨주니까 이거 프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프로 가도 되나 모르겠네 자 오늘 우리 사실 희철이네 신동한 PC방이 마지막 회예요 맞아요 아쉽다 아쉬워해 왜 너가 아쉽냐 우리가 아쉬워해야지 도대체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시즌2에서는 제가 MC로? MC로 오 진짜? 무단해 신동한 PC방으로 뭐야? 야! 야 우리 야 내가 아는 거야 야! 루단의 신동한 PC방으로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한 PC방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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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gion by lenovo